너무 무서웠어요. 힘들고,,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십니까. 엑소옥치입니다. 오늘 3월 27일 일본 오키나와 미야쿠오지마 히라라에서 5.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한 달 동안 7번의 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2015년에 돌고래 156마리가 폐사한 후에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닌가라고 영국에서 경고를 했었고 며칠 뒤에 6.8의 지진이 이곳 미야코지마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대지진 전에도 돌고래들이 폐사를 했었고요. 호주에서도 70여 마리가 폐사한 후에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돌고래들은 지각판을 이루는 지각표충의 움직임과 연계하는 전자기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돌고래는 2015년 화산폭발 전에도 돌고래들이 폐사를 했었습니다. 이 전자기장 관련된 지진의 연관성은 얼마전에 일본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돌고래 55만이 폐사한 후에 6일 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지진 전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두꺼빗대가 대량으로 이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3일 후에 중국 수천성에서 8.0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7일 일본 키우슈 가고시마에서는 심의어인 류그노스카이가 두 마리가 잡혔었습니다. 이 류그노스카이는 용궁에서 온 사실이란 뜻으로 심의어입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계속 SNS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2020년 1월 5일에도 오전에 일본의 도야마현 우오주시 해안가에서 집단 폐사한 대왕산 갈치가 발견됐었습니다. 이 대왕산 갈치는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12마리가 해안으로 떠밀려와서 발견됐었습니다. 또한 올해 2021년 1월 초에 일본에서 지진광이 발생했었습니다. 지진광이란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하늘에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이 번쩍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지진광은 중국 수찬성 대지진, 페루, 칠레, 뉴질랜드 지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2020년 6월부터 1개월 이상 불쾌한 고무탄 냄새가 계속 난다고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에서 처음 감지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요코스카시 및 지시시에서 연이어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도 2월 3일 7.3 강진 전에도 도쿄에서 고무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취 소동은 1923년 관동 대지진과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도 악취 소동은 있었습니다. 본진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지반이 갈라지거나 지각판길이 접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현상이 지하에서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이동으로 암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진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역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칭하이성에도 작년 12월 23일에 큰 폭발 화구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불덩이는 지상에 근접할수록 더욱 밝아졌으며 현지 시간으로 12월 23일 오전 7시 25분경 잔해 상태로 칭하이성 위슈 지역의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칭하이성 위슈 지역은 중국 수천성 대지진 바로 옆이고 또한 2010년 4월 14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2,064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에 175명이 실종되고 12,135명이 부상당했으며 부상자 중에서 1,434명은 중상이었습니다. 또한 붉은 해가 중국 칭하이성에 작년 12월 23일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지진 전조현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분 16초에 발생한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히라라의 5.9 광지는 대만과 매우 근접한 곳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이 매우 심각합니다. 홍춘, 파렌, 이란 대표전 이 세 곳의 지진 지역 이외에도 미야올리, 짜오이, 까오싱 이런 지역에서도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 계신 교민분들과 유학생 분들은 대만의 지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시고 다툰 화산과 구이산 화산의 폭파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